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튜디 학생 여러분, 수학 꽃길만 걷자 이은수 선생님입니다. 벌써 여름방학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고1 들어서서 지난 겨울방학부터, 겨울방학 이전부터 선생님이 개정교육 과정에서 얼마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강조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벌써 한 학기 지나고 여러분들이 슬슬 학교에 좀 익숙해질 때쯤 두 번의 시험이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사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맞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 여름방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겨울방학 때 생각해봐. 겨울방학 때 얼마나 많은 걸 공부하고 싶었고, 얼마나 많이 놀았니? 사실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시간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름방학은 기간이 짧아요. 여름방학은 최대 3주예요. 예전에는 여름방학이 약 5주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학습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 3주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지나가다 보면 여름방학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여름방학을 시작점으로 잡으면 안 되고 기말고사 끝나는 시간이 기말고사가 7월 첫째 주에 끝나요. 7월 첫째 주에 끝나고 방학이 방학이 셋째 주라고 하면 방학이 셋째 주라고 하면 이 2주 정도를 놀잖아. 이거를 포함시키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3주와 2주를 더하면 5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짧은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때 놀고 여름방학 때 시작을 하려고 하면 여름방학 때 누구나 다 학원 개강하면서 공부를 시작하거든. 그럼 남들이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공부하지 않을 때 내가 더 먼저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미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5주에서 1, 2주를 날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3주 안에 최대한 효율을 끌어올려야죠. 첫 번째는 시간이 먼저야 짧지만 여러분들이 알차게 보내면 충분히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수학하죠. 수학화예요. 수학화가 단원 구성구만 살펴볼게요. 집합이 있고요.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 상 대단원이 몇 개였지? 4개였지. 수학화는 3개예요. 그리고 얘가 소단원이 2개고요. 얘가 3개고요. 얘가 2개이기 때문에 내용이 내용이 수학 상의 약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를 수학 상을 다 끝내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원회방정식까지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회방정식에서 직선과의 관계 전까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공부할 때는 아마도 내용이 중간고사부터 좀 짧았을 수도 있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화에서 중간기말을 쪼갤 때 여기까지 중간이다, 여기까지 기말이다. 이런 학교는 별로 없을 거라는 거지. 물론 수학 상을 1학기 때 다 끝내는 학교들은 아마도 함수, 유리함수 전까지 시험본비가 구성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말이지, 내용이 짧은데 여기에서 중간기말을 나누기 시작하면 집합과 함수, 가운데까지 중간고사면 범위가 짧잖아. 그럼 뭐예요? 난이도가 올라가요. 근데 집합에서 어려운 문제는 정말로 어려워. 이게 과거에는 수능 시험 범위에 포함됐었잖아.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걸 이번 학기부터 다루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일단 여러분 첫 번째가 진도를 마무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심화 문제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심화 문제라기보다는 기본 유형에 충실해라. 어차피 심화 문제는 우리가 다음 학기에 들어서서 시험 기간 때 또 공부할 거야. 여름방학 때도 까먹어요. 여러분들 심화 문제를 다루면 좋겠지만 기본 유형을 충실히 다루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지. 진도 있잖아. 세 단어밖에 안 돼요. 3주면 충분합니다. 3주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기준으로는 집합과 함수와 경외수가 강의 같은 걸 확인해봐도 30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두 번 이상 돌릴 수 있어요. 수학 하를 두 번 이상 돌리시고 심화 문제, 기본 유형, 그 다음에 문제지 푸세요.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학 1을 언제 해야 되죠? 수학 1을 언제 해야 되죠? 수학 1은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로 구성되기 때문에 수학 1과 또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위계가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학 1을 완벽히 끝내놔야 수학 1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수학 1을 학습한 적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수학 1을 선행하셔도 됩니다. 수학 1이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네, 유념해야지. 뭐야? 수학 하와 수학 1 어차피 다시 합니다. 어차피 다시 하기 때문에 항상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건 지난 겨울방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학상 다시 안 할 것처럼 겨울방학 때 블랙라벨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풀었었잖아. 그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풀었었겠지만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 학기 시작했는데 또 까먹고 중간고사 공부하거나 기말고사 공부할 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수학 하도 마찬가지고요. 수학 1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겨울방학 때나 아니면 다음 학기 시작할 때 다시 공부할 테니까 지금 해둬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 문제 유형으로 충실하게 개념을 다져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 시작이 되고 중간고사 등등등을 준비할 때 훨씬 더 지난 1학기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컨디션만 조절해 놓으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이 길었잖아. 12, 1, 2, 3, 4 무려 5개월을 공부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다음 학기 중간고사는 9월이에요. 7, 8, 9밖에 없는 거죠. 내용이 짧은 만큼 기간도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 계속해서 기억이 되는 게 다음 학기 다음 학기 시험 준비 기간이 짧아요. 이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갈릴 거예요. 알겠죠? 진도상으로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내가 학생 때 생각해보면 여름방학 때 얼마나 바보같이 공부했냐면 그때는 인터넷 강의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학교 보충수업 갔다가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기로 했었거든. 독서실에 진짜 사람이 1도 없는 거야. 그때 왜 이렇게 없었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독서실 가는 이유는 그냥 편하게 자려고 가는 거야. 집에서 자면 눈치 보이니까. 편하게 그냥 이어폰 꽂고 엎드려 자다가 밤 10시 되면 집에 왔었거든.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다음 학기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다른 애들은 많이 해놨더라고. 그때 성적이 뚝 떨어졌어. 성적은 선생님 지난번에 캐스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적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려.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한다는 거지. 그죠? 언젠간 이렇게 됐을 때 난리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쭉 떨어져 버려. 이때부터 회복 기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좀 두려워하라는 거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물론 놀고 싶지. 내가 공부만 하는 거 아니야. 공부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물론 놀고 싶죠. 즐기고 싶지.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 공부하는 거 있잖아. 이게 고속도로 뚫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산을 가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를 뚫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지. 그럼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요리사를 하거나 식당을 차리더라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생각을 하세요. 여름방학 때 물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겠지만 나도 물론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하는 학습 상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기간 너무 짧다고 불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즉시 시작하셔도 크게 늦지 않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캐스트로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영상 주목해 주시고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